출발 가자고 출발 여기다 놓고 이걸 잡고 아 이 잡는 거 이거잖아 오케이?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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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잘한다 우리 우리 몽빵 전사들 잘한다 젤리 갖다주세요 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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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아 아 아 아 아 그거구나 아 미안 미안 적팀인 줄 알았어 쏘리 쏘리 아임 쏘리 아 아임 쏘리 빨리 빨리 야 적팀 집어넣어 적팀 집어넣어 아 이번엔 내가 에이스였어 봤지 사람 모두를 집어넣기도 했지만 아 이게 뭐야 아하 아이스하키 아하 야야야야야 그쪽 우리 꼴대야 야야야야야야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야야야야 밀어넣어 아 일어나 정신차려 야 그만 나한테 그만 그렇지 그렇지 방향 좋아 방향 좋아 방향 좋아 방향 좋아 방향 좋아 방향 좋아 그렇지 역시 꼴세리머니 해야지 내가 놓았어요 내가 봤죠? 내가 놓았어요 내가 아 헬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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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놓아봐 이새끼 야 너 안놔? 아니 니 뭐하는 니가 안놔? 야 잡아서 갑니다 아우 밑팀 정말 한방에 세게 갈라고 저것들 아잇 너 투수지 야 너 투수지 니가 안놔? 차시기 게임이 어딜 나 자신 없는데 골키퍼 골키퍼 자신 없는데 3 몸무이 몸으로 막어 그렇지 그렇지 야 야 안돼 안돼 지하 우리팀 골키퍼를 아무도 안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범은친구가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할게 거리 안가? 이거 놔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어? 자살볼 뭐지? 얜 자살볼 미쳤다리 어 뭐야? 진짜 어이없게 들어갔다 어 나이스 어 저기 안 들어가? 오케이 비켜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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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다 아 졌다 에? 여기서부터 시작하는지 몰랐어 아니 새끼들 아니 빨간색 팀 개고수네 난 지금 안돼 오지마 아 길어 아이씨 제발 하나만 놓게 해주세요 제발 선생님 선생님 이런 싸가지 야 아니 개고수네 지금 싸울 때가 아니오 선생 우리 차가 너무 늦어졌단 말이오 지켜줘 지켜줘 빠론 지켜줘 빠론 지켜줘 빠론 지켜줘 망했어 아 쟤네 너무 잘해 아 쟤네 너무 잘해 이거 한번 이기기 진짜 어렵다 기차 재밌거든요 기차 재밌긴 한데 우리 팀에 고인물이 있어야 돼 흘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얘들아 가자 아 니가 할거야? 그래 소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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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나와 일로 나와 어딜 방해 일로 나와 이거 놔 이거 놔 이거 놔 안 놔 야 니가 먼저 놔 아우자 아우자 야 우리 팀이 나를 참을 어떡해야 어후씨 아우씨 저 Leser 좀 치는데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 방해하는 사람 없어 지금 아 비켜 안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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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니 수달아 좀 잘 좀 해봐 아니 수달아 뭐하는 짓이야 아니 나를 발로 차면 어떡해 안 되겠네 나이스 이거지 이거지 팀플레이는 이런 거지 또 세레머니 어깨 털게 해줘야지 어깨 털기 어깨 털기 어깨 털기 야 나와봐 좋지 다 죽어라 너 내 기분을 느껴봐라 이 자식아 내 기분을 느껴봐 이 자식아 제가 날 잡으러 오는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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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나이스 내가 먼저 떨어졌어 나 버티는 동안 라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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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봅시다 아 제발 기차 먼저 하자 얘들아 나 기차 이겨보고 싶어 간다 넘어갔다 옆방은 지금 싸우고 있어 난리도 아니야 지금 어 넘어왔어 아 넘어왔어 나한테만 나한테만 나 없는 곳에서 나 없는 곳에서 싸워줘 제발 나 없는 곳에서 석탄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파란색은 이제 넘어갈 수도 없어 우리는 그냥 구경만 해도 돼 우리 저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진짜 브레이크 걸고 있는 거 봐 하하하 마음이 아파 내 저 기쁜을 알지 아이씨 어 어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아 아 아 아 버려졌다 야 저거 저거 야 저거 저거 야 저거 야 너 저거 아무리 해봤자 늦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내리지 않을 거야 아 아 아 아 아 재밌는데 이거 너무 재밌어 얘가 제일 마음에 드는데 얘 졌어도 되나? 아 졌어 가지고 싶은 어 된다 하나만 오케이 한 번 돌릴 수 있네 갑니다 아 어 하얀색인데 어 어 어 어 오케이 이거 쿠키를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가? 슈퍼에그에서 나올 수 있는 제일 높은 등급인가 봐 레전더리 이게 다 레전더리인가 보다 아 아니야 다음 시간에 좀 갖춰보죠 한 번만 해볼까? 자 열 번 뽑으러 갑시다 오케이 랜덤 다차 갑니다 열 번 도로르르 began 어 랩핑해 오예 오울이 나왔고요 호랑이 장군 나왔고요 아니 이거 세 개 말고 없잖아 솔직히 이거 아니 네 개까지는 맞다 지금 4개를 제외하곤 없잖아 아... 다시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차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는 가차의 운역 흠 기왕 나와도 이런 거 나왔으면 했는데 오케이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재밌었어요 추천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찍어보세요